안녕하세요. 표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7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이 가성비 비교표 안 좋은 소식부터 일부 전해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환율이 1,385원. 거의 1,400원에 가깝죠. 환율이 상승한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오름세입니다. 간혹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데, 계약당가 자체가 달러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품을 수입하는 게 환율이 오르면 조금씩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계약가격에 별 영향이 없더라도 올라 있으면 미리 조금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올리는 거 아니니까 저한테 말하지는 마시고요. 두 번째, 재고 수량을 줄이기 위한 수입량 조절이 대체적으로 수입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엄청 많을 테니까 특가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신제품 나올 테니까 떨어찌리지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는데 일부 재고 물량 조절을 실패했는 수입사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얼마 안 들고 온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반증하듯이 특가하는 제품이 이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K사존 타세요 게시판 들어가봤을 때 좀 메리트 있어 보이는 특가가 확실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 일단 존버 타는 게 좋을 거고요. 다음 세일 나올 때까지. 그리고 당장 필요하다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싸게 사겠다. 이거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인기 제품은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짧게나마 요새 그리파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함께 훑어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하이엔드 제품은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사실 상위 제품은 가성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은 7800XT로 이번 달도 1등을 당당하게 차지했습니다. 이 제품이 4K 가성비도 좀 구린 편인데 QHD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국게임, 20년, 15년 이렇게 된 게임을 주로 하는 게 아닌 이상 특히 스팀 고사양 게임 위주로 하신다면 꽤나 괜찮게 쓸 수 있어요. 요새는 드라이버 충돌도 잘 없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는 그래도 라덴보다는 엔비디아 G4CG를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4070 슈퍼 쓰는 게 좋겠죠. 이게 전체 가성비 3등에 속하는데 하이엔드군 중에서는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QHD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7800ST나 7900GR을 따라가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외의 제품에서는 그나마 가성비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4070 슈퍼 같은 경우에는 4070과 비교해서도 가성비가 좀 더 좋은 제품에 속하기 때문에 요즘은 가격 차이가 10만원도 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고 4070 슈퍼 가는 게 4070 가는 것보다는 현명한 것 같습니다. 가성비 2등 같은 경우에는 RX-GRE 7900GR이 가성비 2등이 됐는데요. 대충 한 10% 정도 가성비가 차이 나죠. 그런 거 봤을 때 성능이 QHD 기준으로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그냥 7800XT가 보통은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거고 혹시나 조금 더 높은 거 예산이 약간 남는다. 위로 가겠다. 어차피 이거 10만원도 차이 안 나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은 GRE까지도 뭐 그럭저럭 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4K 유저는 어떻게 하는데요? 요 셋 다 4K 쓰기에는 좀 부족하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4080 슈퍼를 쓰십시오. 그냥 4080은 이미 단종이 돼서 제품이 없고요. 7900XTX는 사실상 가격이 4080 슈퍼랑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가장 저렴한 제품끼리 비교하면 5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좀 더 대중적으로 쓰기 좋고 중고가 방어도 잘 될 거 같은 4080 슈퍼를 쓰는 게 현명하겠죠. 4090은 어떤데요? 4090이 진짜 4K 144 모니터 쓰기 좋다고 하는데 요것도 좋은 거 같은데 하시는 분도 좀 있는데 지금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가장 저렴한 제품도 280만원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사자니 뭐 올해 말쯤에는 5090이 나올 텐데 이제 플래그십이라는 느낌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최상위 제품이라는 느낌을 얼마 가질 수 있지 않으니까 지금 구매할 만한 값어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AI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당장 밥 보러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하시는 프로페셔널들은 4090을 사는 걸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경우가 아닌 이상은 게임 연구를 쓸 때는 4080 슈퍼를 사시고 약간 옵션 타입에서 쓰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4070 Ti 슈퍼나 7900XT 이런 애들은 다 가성비가 없고 나머지 애들은 사실상 품절에 가까우니 언급할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이엔드는 그러니 지금 녹색으로 칠해둔 거 요 셋 중에 사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고 엔비디아는 4070 슈퍼 엔비디아는 7800XT 이런 게 가장 가성비가 좋다 보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퍼포먼스 라인업 보겠습니다. 이 퍼포먼스 라인업은 퍼포먼스 라인업이라고 부르기에 좀 부족한 애들도 포함이 되는데 얘네들은 사실 메인 스트림이죠. 하지만 전세대 퍼포먼스급이랑 혹은 전세대 퍼포먼스급이랑 맞먹으니까 같이 넣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어느 게 가장 가성비 좋냐 요번에도 단연코 7600이 가장 가성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7600은 4060하고 묶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둘이 성능이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가성비는 훨씬 7600이 좋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7만원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본체 100만원에서 107만원 되는 느낌이라 어 저는 그냥 엔비디아 갈래요 하신 분 충분히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요. 둘이 FHD에서 성능은 똑같기 때문에 사실 컴퓨터 잘 모르는 초보면 그냥 4060 쓰는 게 편할 거고요. 다용도로 쓸 때도 4060 쓰는 게 여러 가지 가속 기능이 폭넓게 제공되기 때문에 편합니다. 다만 저는 100만원 혹은 90만원 가성비 핏이 딱 알맞게 빡빡하게 짜겠어요 하시는 분은 당연히 7600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인드에 따라서 혹은 기준에 따라서 둘 중에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주변의 금전 라인업은 6650XT는 7600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적으로 메이트가 없고 성능도 오히려 떨어지니까 갈 이유가 없고요. 6600X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2080, 2070 이건 옛날에 단축된 거니까 한 표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6700도 지금 판매하지 않고 있고요. 4060 Ti는 엑셀하고 에이폭스 두 종류 제품만 파는데 품질이 꽤나 떨어지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돈 주고 사기도 좀 애매하죠. 왜요? 당장에 4060 Ti가 가격 2만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판매하고 있습니다. 굳이 산다면 4060 Ti를 사지 4060 Ti도 애매합니다. 또 이 4060 Ti가 경쟁사의 67550XT랑 비교하면 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올드게임들 하는 거 아닌 이상은 67550XT 사는 게 가성비가 좋고요. 5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면 6800가 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특히 6800 같은 경우에는 QHD 입문용 그래픽 카드로 꽤나 좋은 성능이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50만원 정도 투자할 만한 값어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판매한 제품은 딱 하나라서 여러분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봤을 때 엔비디아 제품들은 대부분 한 종, 두 종 판매하고 있거나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제품도 가성비가 다소 좀 떨어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못 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경쟁사 비슷한 가격의 비정능이 조금 아쉽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추천 제품은 이렇게 녹색으로 찍어놓은 분들이 될 거고요. 저는 사실 제가 산다면 6750 엑스때는 약간 애매하니까 4060이나 7600 둘 중에 하나를 FHD용으로 쓰고 그리고 아싸이 넘어간다면 6800까지 넘어가는 게 QHD 입문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이 아쉽거나 약간 애매한 성능의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제품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은 메인스트림 하위 라인업인데 여기는 그냥 안 가는 게 좋아요. 사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일단 가장 가성비 좋은 게 RX 6600입니다. RX 6600이랑 7600 한번 비교해 봅시다. 가격 차 얼마나 나나요? 7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맞죠? 가성비가 뭐가 좋나요? 가성비 보면 APHD 등 QHD 등 7600이 좋습니다. 그럼 성차이가 꽤 많이 나겠죠? 트리픽 했을 때 성차이가 무려 30%나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90프레임쯤 나온다면 얘는 120프레임쯤 나와요. 프레임 차이 격차가 심하죠. 심합니다. 요새 FHD 144 모니터를 가장 많이 쓴다고 설문조사에 응해주셨습니다. 새로 살 때는 FHD 144 모니터를 산다고 합니다. 그럴 때 6600은 분명히 부족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저사양 게임하는 건 아니사항. 그래서 게임인 시장은 7600에서 하는 게 좋을 거고요. 이 7600이 절대 성능도 높지만 가성비적으로도 더 좋기 때문에 6600이 여기서 1등이지만 추천할 만한 제품은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30만원 안 되는 비용으로 그래픽을 사야 될 때나 선택하는 제품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업에서는 6600 한 제품만 딱 추천하고요. 웬만해서는 돈을 7만원 정도 더 투자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특히 어차피 CPU, 메인보드 메모리 케이스 SSD 파워 등등이 고정 가격으로 들어가죠. 고정 가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픽 카드 빼고 보통 예산을 잡더라도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잡힐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총 구매가격이 80에서 90 정도 될 텐데 단돈 7만원 10%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이죠. 10%도 채 안 되는 비용으로 게이밍 프레임이 30% 증가한다는 건 당연히 본체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대부분 유저는 7600에서 시작하시든지 4060에서 시작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메인스트림 하위 라인업은 살만한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직전에 간혹 물어보신 분도 있던데 혹시 영상편집 가속기능을 위해서 상공입구 12기가 사는 건 어떤가요?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영상편집할 때 가속기능으로 아크시리즈 빼고 가장 좋은 놈은 솔직히 상공입구 12기가 맞습니다. 아크시리즈는 요즘 좀 나아졌다 하는데 가성비 어떤가요? 물어봤을 때 RX 6600보다 구리다니까? 딱 봐도 구려요. 맞죠? 이거 뭐 50만원 가까이 하는데 얘네 성능 7600하고 비교해도 20% 차이 납니다. 그래서 게이밍 용도는 별로예요. 많이 나아졌다 쳐도 게이밍 용도는 별로니까 아크는 굳이 볼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요. 그 외 제품들은 대부분 단정이죠. 단정이라서 볼 필요 없고 상공입구 12기가 절대 사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가성비 진짜 불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쭉쭉쭉 다 빼다 보면은 결국 살놈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도 7600한테 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밑은 엔트리 라인업입니다. 여기 라인업은 그래도 살만한 거 하나 있습니다. RX 580이라고 1060하고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히 새 제품이니까 3년에 AS를 보증받을 수 있겠죠. 맞죠? 지금 1060 중고로 AS 없는 거 사는 거는 사실 폭탄 안고 가는 겁니다. 이게 3년 버틸 가능성 좀 낮죠. 벌써 나온 지 5,6년 넘은 제품이잖아요. 맞죠? 심한 경우에는 거의 7년쯤 될 제품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60을 중고로 사시기보다는 좀 저렴하게 간단한 게임 즐기기 위한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 혹은 모니터 2개 3대 달기 위한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고 쳤을 때는 RX 580 사실상 570입니다. SP 2048 제품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 놈 가성비는 위에 애들하고 비교해도 밀리지 않으니까 그나마 살만한 제품이고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1660 시리즈는 단종을 얘기한지 좀 됐는데 남은 짜트 칩셋으로 재생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물량도 거의 끝났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전혀 없고 성적으로도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1660 특별한 경우가 안 이상 1660 시리즈는 갈 이유가 없고요. 3050 이거는 진짜 파란무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30만원에 내놨는데 이걸 누가 30만원 주고 사. 돈 주고 7600 쓰지. 7600하고 이거하고 성능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하고 갈 게 없어요. 게이밍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7600부터다. 30만원 초반에 7600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는 그냥 RX 580 하나 빼고는 볼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거는 요즘 와서는 내장 그래픽하고 비교해도 확실하게 이긴다고 얘기할 수 없는 애들인데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여러분이 추가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내장 그래픽에 있는 CPU 쓰시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용도가 안 이상 그러니까 모니터 화환성 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장 그래픽 못 쓴다. 또는 제가 지금 그래픽 포트가 부족해서 모니터를 못 꼽는다. 그런 경우가 안 이상 여기 거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보다는 RX 580 사시는 게 나을 겁니다. RX 580 단짜 없나요? 단점이 있죠. 여러분이 사무 용도로 쓰면 얘가 소음이나 발열 그리고 전력 소비량이 그리 많지 않을 텐데 여기 게이밍 용도로 쓴다면 나온 지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좀 있고 발열도 있고 소음도 조금 있습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옛날 만든 제품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하나하나 찝어드린 것 같아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퍼가시고요. 이 카페는 저희 구매자를 위한 카페니까 죄송하지만 유튜브 관련 영상은 상가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관련 질문은 생방 월, 화, 수, 금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진행되니 그때 들어와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얼른 시제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좀 지겨워요. 저의 사회는 저의 사회는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사회는 저의 사회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사회는 소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